그 다음에 이제 간전기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간전기 이거는 완전히 이성과 지성의 사망식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 아주 전적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피카소가 니체를 표절을 했을 때 비틀어서 표절한 거예요 니체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관점주의거든요 퍼스펙티비즘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개인이다 관점이 개인이다예요 그리고 이제 티에르 케그로 철학은 관점을 가진 개인들이 그룹을 이루면 그 그룹은 장기적으로 진실에 수렴해 간다고요 그런데 피카소는 이 관점주의를 비틀어 갖고 한 사회의 여러 개의 관점이 서로 투쟁하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 혹은 내 안에 다중인격자처럼 여러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모습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관점과 관점 사이의 분열과 충돌 통합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한 화폭이 관점이 여러 개죠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 원근법의 파괴입니다 이게 아마 보티첼린가가 만들었을 거예요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가장 띄웠고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때 그거를 400년 만에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 원근법이 영어로 perspective라고 불러요 관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한 화폭은 하나의 관점에서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상한 여성 보면 이 화폭의 여러 개의 관점 한 두세 개의 관점이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게르니카 저거는 한 7, 8개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한 화폭이 여러 개의 관점이 작동하고 있는 다중관점 그런데 그 관점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서로 타협을 할 수 있고 통합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로 다중관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삐깔리고 찢어져 있고 분열돼 있고 충돌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성과 지성 다 파괴졌다는 소리예요 100년 전에 이미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문명에서 그러니까 지성주의라는 거가 성립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의 그게 이제 마르크스는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하층민을 혹은 서민층을 서민계층을 하층민을 토지나 이런 거로부터 해방시킨다 분리시킨다 그때 해방은 분리시킨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게 내가 아무 도구나 기계나 토지 없이 내가 내 노동력 밖에는 팔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그걸 해방이라고 불렀어요 프로레타리아트를 그렇게 해방된 존재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그걸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한 말인데 저는 그 문장 구조를 못 따서 얘기를 하면 현대문명은 현대문명은 산업혁명 이후로 특별히 더 심해지는데 현대문명은 한 개인을 한 사람을 전통적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유대 공동체의 연결 통합 이런 게 어저께 한 번 나왔죠 윤 대통령 말씀에 그 공동체 유대 커뮤니테리안 어테슈먼트로부터 한 개인을 전통적인 것 예를 들어서 부족 문중 대가족 가문 가문 그 다음에 그 마을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어떤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앙 신앙 공동체 이런 걸로부터 교회 이런 걸로부터 다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적 상태로 해방시킨다 마르크스의 해방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거부터 분리시킨다 이거를 이제 해결철학에서 세어리센이라고 불렀죠 세어리센이라는 거는 영어로 tear away예요 지전에서 따로 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최소한 18세기 중후반부터 본격화되니까 20세기 그로부터 한 178년 지난 20세기 간전기 때쯤 이르면 완전히 이제 이성이고 뭐고 지성이고 나발이고 관점이고 다 붕괴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회를 억지로라도 이끌어야 되니까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그 매스미디어는 자유세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언론으로 전체주의가 더 잘 써 히틀러가 영화나 라디오 방송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히틀러 연설을 라디오 연설로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이 전세계 모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라디오 목소리 들으면 돌아버려요 히틀러 그거 완전히 그 사람 영혼을 바닥서부터 긁는 악마의 소리예요 그거 스탈린이 문화선전을 얼마나 중시했어요 매스미디어와 영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테레비 지금 유럽의 옛날 지상파 테레비 주사선 숫자 그게 625라인입니다 625가 저는 거기서 그거 어디서 발명된 거냐 소련에서 발명된 거예요 소련이 테레비 표준 그게 유럽 표준으로 나중에 옮겨갔을 텐데 테레비 표준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3.26 천안한 폭파는 운하미승만 대통령 생일에 맞춰져서 저질른 일이고 6.25 남침은 소련이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는 지상파 테레비 주사선 숫자에 맞춰서 저질른 일이라고 좀 봐요 정말로 지상파 테레비의 테레비의 주사선이라고 그러죠 라인 그 숫자랑 6.25라 관계가 있다니까요 소련 표준 숫자예요 그게 625라인이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요 매스미디어를 그러니까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그거를 비교적 언론이라는 독립적 틀 속에서 사회를 얼레벌레라도 깨진 유리 같은 사회를 엮어갖고 본드를 칠하고 유리병이 깨졌는데 본드 칠하고 이렇게 동여가지고 철사출로 동여서 간신히 물이라도 좀 담아놓을 수 있게 유지하는 상태로 쭉 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술을 전체주의 그게 나치 전체주의 극우 전체주의든 혹은 그게 공산 전체주의든 똑같은 기술을 얘들은 사회를 통제하는 데 쓰잖아요 똑같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터넷을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개미 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을 위한 그런 미디어로 이게 자리를 잡았는데 제대로 인터넷이 공산체제가 동물농장을 만들어가고 세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면 그런 식의 매스미디어와 의해서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든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사회가 간신히 유지되어가면서 계속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더 황당해지죠 이건 완전 문명의 붕괴입니다 문명의 붕괴지 이게 이거요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탈린도 똑같습니다 스탈린의 취미가 뭐냐면 집단 노동수용소에서의 인간의 인풋 아웃풋 계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단 노동수용소에 밀 몇 그램 몇 칼로리를 공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몇 그램 미를 생산한다 차이가 얼마다 그거 계산하는 게 스탈린의 취미예요 굉장히 합리적 계산이고요 굉장히 지능적 계산이고요 엄청난 지식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지성 이성 지식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악마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인한테는 나의 무의식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반지성을 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첫째 하나가 진실은 어떤 지식의 쪼가리가 아니라 이건 프로세스다 오늘 이 시점에 가신 진실이 다음엔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요 그러나 보다 진실된 것을 향해서 나선형처럼 좁혀나가는 프로세스다 관찰하고 관찰한 거에 따라서 추론을 하고 추론한 거에 따라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춰서 실험이나 검증을 하고 검증해봐서 아니면 또 다시 관찰로 들어가고 검증해서 맞으면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다가 그거랑 안 맞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 그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차가 100km로 달리는데 내가 거기서 공을 시속 30km로 던졌다 그러면 공의 속도는 130km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열차 앞에 매달은 광원 빛을 쏘는 그거가 열차가 시속 100km로 달려도 빛의 속도는 안 늘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상대성 이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튼 뉴튼 물리학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적용할 만해 그러다가 그거를 어긋나는 거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럼 다시 관찰, 추론, 가설, 검증 또 한 바퀴 또 돌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또 뭔가를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어긋나는 거 발견해서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세트가 축적되고 발전해가는 거라고요 그럼 진실이라는 건 뭐냐 이 과정을 돌려내는 걸 진실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능력 그걸 우리말로는 저거를 탐구 능력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프로세스 능력 프로세스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저건 누가 만들었냐 누가 저걸 규정했냐 무려 아 무려 4,500년 전에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뉴턴 시대 때 영국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저걸 정리하고 이것이 신논리학이다 노븐 오르가노이다 그때는 그런 게 썼죠 신기관론 그때 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에 이르는 인간의 정신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진실에 이르는 인간의 정신능력은 논리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탈레스의 논리학 그 책 이름이 오르가논이죠 오르가논 자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진실을 존중하는 상태예요 지적 이걸 지적정직성 인텔렉션 인테그리티라고 불렀죠 I 저는 지적정직성 이것도 말이 싫어서 머리의 정직성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네스티랑 인테그리티는 다릅니다 아네스티는 뭐냐면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이 예를 들어서 이게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이게 휴대폰이야 누구한테 아 이거 휴대폰이야 라고 말하면 제가 정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이걸 휴대폰인지 알면서도 누구한테 아 그거 지갑이야 말하면 제가 부정직한 거예요 디스아네스티한 거예요 인테그리티는 다릅니다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제가 이걸 지갑이라고 알고 있어 야 나 이거 지갑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한테 야 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거 휴대폰이야 그러면 제가 해봐서 휴대폰 실험을 해보고 아 휴대폰 맞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는 벌써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반론을 했어 그럼 그게 만나 틀리나 살펴보는 거 그 능력이에요 비판적 자기검증 능력이에요 크리티컬 셀프 리플렉션 능력이에요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그게 진실 존중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는 거니 아 그거 말이야 그거 지갑이라니까 너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아니 휴대폰이야 인마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 야 인마 넌 내 친구 아니야 가 그래갖고 술도 먹은 김에 둘이 주먹질해 그러면 이제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정치성이 없는 거예요 비판적 자기검증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크리티컬 셀프 리플렉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성이라고 이렇게 받드는 그런 게 바깥에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관점 삶에 대한 나의 나의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250년 동안 현대 운명을 가지고 시름을 하다가 하다가 내려진 진실된 발견 통찰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성주의 그럼 지성이라는 게 바깥에 무슨 큰 전당 같은 실체가 있고 그걸 우리가 우르러서 떠받들고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성과 지식의 세트를 떠받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스탈린도 무지하게 이성적이고 무지하게 지능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모태동도 수천만을 그렇게 죽이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이성적이고 지능적으로 계산한 거다 이거지 히틀러도 이성적이고 지능적으로 자기 딴에는 무지하게 합리적으로 아우슈비츠 대량악살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성과 지식조차도 아 저거 무의식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어 이성과 지식조차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주의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얼 위한 합리성이야 누구의 봉사하는 합리성이야 그러고 나면은 아 결국 인생에 대한 관점과 태도 퍼스펙티브가 이게 알파요 오메가구나 진실을 위한 프로세스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그 프로세스 다시 말하자면 인텔렉션 인테그리티 진실 존중 다시 말하자면 크리티컬 셀프 리플렉션 비판적 자기 자기 성찰 비판적 자기검증 이거를 익히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익히고 있는 사람이냐 그 프로세스를 인생에 나침판으로 삼고 있냐 아니냐 이건 다시 말하자면 삶을 총체적으로 긍정 사랑하는 거 아니냐 삶의 총체성이란 건 뭐냐면 totality of life 라는 건 뭐냐면 변증법적 생태계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악마 같아 글로벌리스트 악마 같아 근데 파보니까 그런 악마성의 뿌리가 있었던 거야 그 뿌리의 문제점을 보고 나니까 아 저런 악마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트로 강박에 시달려가지고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빌어먹을 놈의 중동에 편재되어 있는 중동에 몰려있는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돼 라는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전체적인 전부 석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악마성과 연결된 무슨 고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 악마가 나올 법한 그 뿌리가 있었네 오케이 근데 그게 없어졌네 이제 그러면 악마가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일으키든지 지금 그 악마성을 이뤘던 그 집단 내부에서 분열이 나서 거기에 착한 놈도 튀어나고 더 악해지는 놈도 나가고 뭐 이러겠구나 이게 이제 변즉법적인 거거든요 이게 다이내믹을 보는 거잖아요 변즉법적이라는 다이내믹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건 마르고 닳도록 그거야 꽝 빠갱이 나빠 그건 빠갱이야 하고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다양한 뉘앙스와 다양한 흐름을 보는 그 눈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이런 눈을 줘요 크리티컬 셀프 리플렉션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저 양반이 뭐냐면 결국은 과학과 진실에 대해서 경멸을 하면 경멸을 하면 자유가 없어진다 개인이 없어진다 당연하죠 진실 무슨 상관이야 인마 힘 있는 놈 돈 가진 사람이 최고지 꿇어 인마 그런 상태가 되면 거기 무슨 놈의 질서가 어디 있으며 개인이 어디 있으며 자유가 어디 있겠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단지 흠이라고 하면 흠은 그거를 지성 반지성이라는 용어로 국한시킴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말 본인이 앞으로 가져야 될 관점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성과 반지성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걸 넘어서게 되면 관점을 중시하게 되고 프로세스를 중시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구랑 그랬어요 전화하다가 제가 박선영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교육감 문제 아유 선배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선과학도 안 믿고 저는 그런 거 아무 시와 옳고 그림도 안 믿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는 거는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박선영에 대해서 거의 잡아 죽일 듯이 날뛰는 이유는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에 대해서 음해하고 과정을 허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과정을 존중하지 말아라 너 백모 앞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과정을 포기하게 되면 전 자살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움퍽질퍽한 인생을 한 30, 40년 20살 18살부터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 63시니까 45년 동안 진짜 롤러코스터를 어마무시하게 타고 사는 사람인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제가 자살했을 겁니다 제가 제가 과정을 존중하는 그걸 못 배웠으면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비판적 자기검증 능력이 인생의 알파의 오메가라는 그 진실을 못 배웠으면 전 자살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저는 박선영씨의 지금 행태를 보고 당신은 나의 실존적 원칙 내가 실존적으로 깨달은 진실을 그리고 그것에 동감해서 같이 움직인 3만 7천명의 실존적인 그런 행태 실존적인 의미를 가진 행태 최소한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맹렬한 실존적 각성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 뭔가 실존적 의미를 가진 행태가 있다 그 과정을 같이 모여서 연출하고 과정에 참여해서 그게 하나의 집단적 과정으로 연출된 건데 한 그룹에 그거를 두고 폭력 부정 불법이라고 허위 비방을 지금 50일째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헛개비가 씌워서 빨갱이 물에 취해가지고 제가 12년을 지하생활을 하면서 싸웠는데 오케이 지금 박선영 씨 나한테 며칠 맞았어 제가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팼거든요 그럼 이제 20일 맞은 거예요 박선영 씨 박선영 씨 당신 나한테 20일밖에 안 맞았어 아직 앞으로 내가 개런트 할게요 당신 이번에 제대로 처신 안 하면 앞으로 30년 맞아 제가 안 죽으면 아직 20일밖에 안 맞았어 왜냐 당신은 근본적인 걸 건드린 거예요 자 또 심각한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경기인천선거참관인 이게 교단연이 구성이 됐잖아요 서울조전역 경기임태희 인천최계훈 이거 5월 11일에 발족을 했죠 어저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국화돼서 광역별로 최강 단일후보의 연대기구가 됩니다 그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교단연에서는 선거 캠페인과 정책을 공유 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경기인천 선거참관인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으로 확대된 거예요 세모풀닷컴에서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예를 들어서 4월 27일 사전투표 첫날 서대문구 홍제일동 사전투표소 오전타임 이렇게 규정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웹이 불편하시면 그냥 문자로 성함, 핸드폰 번호 광역기초구 행정동을 적어 보내주세요 홍길동 010-12345678 서울 서대문구 홍제일동 이런식으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